옆집 공사로 기반이 흔들려서 피해를 본 저희 집에 대해서 많은 이웃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. 천장이 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웃들의 걱정의 말을 들으니 제가 덜컥 겁이 납니다.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안전진단은 꼭 해야 된다는 이웃분들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. 집이 기우는 것이 아닌지, 천장이 폭삭하는 것은 아닌지, 집안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로 걱정을 하게 되는 나날이에요.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생각이 많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나날입니다. 외국에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.